한나라 5대 황제 유학 문제는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전 157년까지 45세 사망 재위는 기원전 180년부터 기원전 157년까지 22세 즉위 23년간 통치 한나라 창업자 한 고제의 사남이고 한나라 2대 황제 해제의 이복 동생이다. 한나라 문제, 경제, 무죄까지의 한나라 전성기 문경 취지를 만든다. 근검 절약한 현군으로 정치를 안정화하고 무의자연 사상을 믿는다. 민생을 안정시킨다. 유교정치가 가의를 중용한다. 세금을 감면하고 토지세를 폐지한다. 요역을 감면하고 악법인 연자재와 육형 신체고문을 폐지한다. 효성이 지극하다. 육세 대나라왕에 봉해진다. 수도를 태원군 진양현 산시성 타이위 안시에서 중도현 산시성 핑야오현으로 이주한다. 기원 전 180년 22세 여태후가 사망하자 주발, 진평, 제나라 애왕, 성양경왕 주어후 유장이 여시 세력을 토벌하고 유항을 한 문제로 옹립한다. 28세 회남왕 유장의 반란사건 때 박사인 가희, 조조 등이 중앙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세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제후왕의 영지를 삭감하자고 강력히 제안하지만 이는 힘 겨루기에 해당되며 민생 안정에 반한다고 대결을 피하고 종례의 궁극제도를 유지한다. 이후 한나라는 국력을 회복하고 번성하게 된다. 한나라 장군 이광은 한나라 문제 경제 무죄를 섬긴 장군으로 기원전 119년 자살한다. 흉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비장군이 되고 평생 흉노와 싸운다. 주하부 밑에서 5초 7국의 난을 진압한다. 한나라 변방인 상국, 상군, 농서, 북지, 안문, 운중태수를 겸하며 변방을 지킨다. 10배가 많은 흉노가 포위를 해도 복병이 있는 듯 느그시 후퇴를 해 흉노가 추적을 포기한다. 기원전 129년 흉노에게 포로가 돼 탈출해 장안으로 돌아오나 평민으로 강등된다. 이후 낭중령에 복귀하나. 기원전 119년 흉노 침공시 고령으로 전장에서 배제되자 강력 항의에서 참전한다. 대장군 위청의 후방을 담당하나 독자적으로 진군해 길을 잃고 질책을 받자 자살한다. 이광 장군은 병사들을 자유롭게 해줘 그들이 즐겁게 근무하고 죽을 각오를 스스로 하게 만든다. 문서 장부를 생략하고 척후병 경계병을 멀리 배치해 군대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당시 흉노들은 규율이 엄하지 않은 이광 장군의 부대를 더 무서워했다. 궁술의 명수로 호랑이에게 활을 쏜 것이 바위에 박힌 일화도 있다. 이광의 손자인 이릉이 흉노에 항복하자 이릉의 처자와 모친이 처형되고. 삼하천이 이릉을 옹호하다가 한 무죄한테 궁형을 당한다. 이광의 막내 아들이 이감인데 그는 주연에서 위청을 구타해 위청의 조카 곽거병이 수렵장에서 이감을 살해한다. 이릉 장군은 기원전 74년 사망. 기원전 97년 이광리 장군의 별동 부대가 되어 도병 5천을 이끌고 중계산에서 흉노 선우. 저제 후의 주력군 3만과 만난다. 선우는 지원군을 받아 병력을 8만으로 늘린다. 치열한 전투에서 흉노는 8만 중 1만이 전사하고 한나라 군대는 5천 명 중 4천 5백 명이 전사한다. 이릉은 선우에게 포위돼 항복하고 그의 사위가 된다. 흉노 제후가 된다. 그는 흉노 땅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다. 한나라에 남아있던 그의 가족은 모두 주살된다. 상관없이 주살된다. 신도는 스팸에 가려 Puis살된다. 상관없이 주살된다.